한글자막 by 한효정 외울 것도 말 것도 없어 언지거나 보고해 그냥 나 신학기니까 애호하니깐 선배 시집살이가 무섭다 무섭다고 우리 명지사님이 아주 군기반장이네 아 이걸 다 애호세요? 다 애호? 아 다음부터 애호자신 있으셔란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뽀록을 내고 그려 선배들은 그냥 하는 척하고 후배들만 잡고 못해도 잘하는 척하고 그것이 선배디 그럼 걸려버려면 안걸리지 그렇게 걸리면 선배가 아니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하고 북통 운함허니 남적 강성하고 북통 운함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준양이가 삼겹구나 산수정기열이여 준양이가 삼겹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연광온 16세여 연광온 16세여 이모기 청수하고 이모기 청수하고 이모기 이모기 청수하고 청수하고 을 포 Peak 소 would 이모기 코어질 천량 훌리 hot 신세관 진세관 기남자라 motions 해겹 Sundive 하루일기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허여 도련님이 소풍허실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방자 불러 물으신다 굿굿 연광온 16세여 연광온 16세여 이목이 청수하고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혈량허니 거지 혈량허니 진세가 안기 남자라 진세가 안기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화창허여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화창허여 지혜 아, 주여 그 시이 있어, 그 시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잘한다. 연광은 16세여 연광은 16세여 16세여 그렇지. 잇목이 청수허고 잇목이 청수허고 빛 한번 더 잇목이 청수허고 잇목이 청수허고 잇목이 청수허고 거지 혈양헌니 10번째 박에서 고지혈량혼일 진세간기남자라 5,6박 진세간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호여 3번째 박에서 1,2 하루일기 화창호여 도련님이 소풍허실 도련님이 소풍허실 뜻이 있어 아홉 번째 박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3번째 박이야 하나,2 방자 불러 물으신다 잘한다 연광혼 16세여 연광혼 은하 연광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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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혈량조 시 kommen 똑 Ocean 은하 어떤 essas enk 만기남자라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세 번째 파 하나 둘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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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호일기 하나 둘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그런 거 음이 정확해야 돼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하나 둘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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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기다려요 하나 둘 하루호일기 화창허여 굿 화창허여 거의 비슷한데 돌출 돌출되는 음들이 하나씩 있구만요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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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허실듯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그렇지 요것이 춘양가의 가장 첫 1번 곡이에요 1번 곡을 똑 뗀 거예요 86곡인가 중에서 1번 곡을 띈 겁니다 춘양가가 86곡인가 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사이즈는 1000 뭐 말할 수도 없지 어떤 것은 하나 하는데 몇 십분이 걸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배우려도 한 곡을 배우려도 몇 달이 걸려요 연광은 빨리 나갈게요 16세여 헤이 연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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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연광은 16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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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ý 이모이 청수 어고 이모이 청수 어고 고 지혈량 헌니 고 지혈량 헌니 진세간 기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허여 세 번째 파기에서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허여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것을 놓으면 계면으로 가서 안 된다니까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허여 딸기 떨어뜨려 그렇지 않으면 계면 되니까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허여 두려운 님이 소풍 허실 듯이 있어 두려운 님이 소풍 허실 듯이 있어 방자 불러 누르신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부르신다 어지간히 잘 하십니다 그 정도면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정도 되면 60% 이상 된 거니까 집에서 해오시면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감이 좋습니다 제가 확실히 우리 회원님들이 현주소를 파악을 제대로 했네요 배울만 합니다 주냐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뭐시지 백발가 배우던 것 한 두어 장단이라고 해야지 얼른 꺼내시오 백발가 백발가 3페이지 백발이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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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우리 닮았던 쌤 너무 귀여워 백발이 하면서 저 내드름을 더워 더워도 더 이상은 꺼버리시오 아따매 막 훈집나보네 훈집나보라 더 이상 벗을 것도 없는데 훈집나보네 내가 아까 막 벗을라 같이 벗어서 더험게 막 이렇게 벗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 덩게 막 벗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봐 방금 potent 추워 감사합니다.